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사실 면역력을 올리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음식을 좋게 먹는 좋은 식단을 가지는 것 또 그와 함께 면역력을 올려주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습관들을 기른다면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상과 이런 면역력 관련된 연구결과를 소개해드리고요 그와 함께 명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미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암센터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암 전문의 칼 사이몬튼 박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암에 걸리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즉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모든 바이러스성 질환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논문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요 2019년 8월에 나온 논문이고요 면역 관련 국제학술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마음 챙김 기반으로 하는 스트레스 감소가 유방암 환자의 심리 상태와 면역 기능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진 논문입니다 연구 대상자를 보면요 초기 유방암으로 진단된 192명의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8주 동안 꾸준하게 마음 챙김 명상을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은 8주 동안 건강 교육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이분들이 혈액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해 봤더니 그 중에서 명상을 한 그룹이 그냥 명상을 하지 않고 교육만 받은 그룹에 비해서 NK세포 즉 면역세포 중에서 자연사례세포라고 하는 NK세포의 활성도 수치가 아주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NK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자연사례세포라고 이해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선천면역세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하게 몸에서 활성화가 잘 되면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면역인데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확실하게 증가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것은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또 이것을 습관 드린다면 하루에 10분, 15분, 짧게는 5분이라도 좋은데요 짧은 시간 동안 명상하는 방법들을 습관을 드린다면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능력을 올리는 정말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상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아주 쉽게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영상 우리가 너무나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명상 방법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꼭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가지고 면역력 확 끌어올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